바나나 바나나 안녕하세요 유자연입니다 저번에 바나나 특집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녹차 특집입니다 몽쉘 그린티 라떼입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말차 라떼 녹차 OX예요 초코파이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지부터 일단 굉장히 귀엽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녹차 향이 진짜 확 났는데 어린 입맛 친구들한테는 조금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초딩 입맛이다 단 게 좋다 하는 친구들은 이거 먹자마자 부드러운 그린티 무스 이런 류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초코파이인데요 녹차 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안쪽만 크림입니다 약간 초콜릿? 굉장히 달콤해요 일단 OX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초코파이가 향이 훨씬 강해서 얘는 향이 안 난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너무 예쁘네요 기존 몽쉐보다 조금 작은 것 같은 끝 맛에서 녹차 향이 확 울려요 겉에 면 있지 않으십니까? 폐 초코예요 이게 방금 들은 얘기인데 이거를 전자렌지에다가 돌려서 먹으면 꿀맛이라고 합니다 통 통 통 통